유 박사,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우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있어. 순환이 알겠습니다, 형님. 고집이 센 인간이야. 하지만 우리 일에 협조를 안해선 안될것이다. 너 강화안이네? 여기서 뭐해? 아니야, 그냥. 그런데도 어디가? 그런 일이 있어. 이상하다. 유야, 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아주 힘들어 보인다. 그럼 또 봐. 잠깐! 너 이거 먹을래? 그게 뭔데? 응? 다 안오갔잖아. 유야, 잠깐만 기다려. 왜 그러지? 유리야! 자, 이거 먹어. 고마워. 하지만 이것보다는... 왜? 싫어? 코늘을 가줄까? 아니야, 그냥 먹을게. 배고프된 카스테라 빵이 좋은데, 창피하게 말할 수도 없고. 아휴, 그냥 먹자. 강화야, 이제 가봐. 유리야, 같이 가자. 안 돼. 난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왜? 너네 할아버지 길 잃어버리셨니? 그게 아니야. 나쁜 사람한테 잡혀갔어. 잡혀가셔? 그럼 경찰에게?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가 왜 경찰에 잡혀가시니? 미안해, 유리야. 그럼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셨단 말이야? 그래. 유리야, 나도 도울게. 넌 상관없는 일이야. 유리야! 그래도 너하고는 짝꿍이 그 친구잖아. 나도 도울게. 나, 태권도 배웠어.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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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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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저렇게 쌀쌀 만나.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도와야 해. 유리야! 엄마, 또 한 일로 좀 다녀올게요. 가모야, 어디 가는 거야? 얍. 어때요? 시원하시죠? 아, 이럴수가 목구멍도 상쾌합니다. 아휴, 아이고, 맞습니다. 아휴. 미스 별, 다음 환자 드려보내요. 모두들 치료받고 가셨는데요. 에? 뭐야? 다 치료받다니. 의사선생님이 바쁘시기에 제가 그냥. 아휴, 그럼 치료비는? 안 주고 받은데요. 아휴, 맙소서. 아, 그새 형님말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요. 예?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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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힘 좀 쓰더라고요. 야, 아주 재미있게 생겼는데. 야야야 괴물아 거기 서라. 우리 형님이 너로 손 좀 봐준단다. 그래? 부끄럽게 손은 무슨. 나 바빠요. 아 잠깐. 일전에 우리 동생들이 신세를 잤다는데 갚아주려고. 아 신세는요. 좀 더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죠. 뭐야 이 건방. 냄새. 갈까. 아내 자세 세명씩이나 창피한지. 태궁아. 한명씩 보내. 어, 알았어. 좋았어. 자, 이번엔 미션이다. 달군, 네 모습이 과연 기가 막히구나.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보지? 뭐? 인기? 묘한 모습도 인기를 끌긴 끌지. 묘하다고? 이 정도면 잘 빠진 몸매 취기가 들지 않아? 아, 쉬고. 아이고. 형님, 어찌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지도관이 자기의 의식을 단절하고 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이것 좀 봐라. 나이라는... 놀랍군요. 자기 자신의 의식을 차단하다니. 지독한 인간 같으니라고. 형님, 참으십시오. 이 박사의 마음을 돌이킬 제2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 방법이란? 서두를 거 없습니다. 롱 아우가 오면 그때 가서 작전을 세워봅시다. 좋아. 그렇다면 제2목표는 추일란 박사를 납치하는 거다. 추일란은 뭐하는 자입니까? 대단한 자이지. 세계전자공학의 제1인자로서 비밀 첨단병기인 알파로부터 개발한 자다. 그 자를 우리 손에 넣는다면 일은 쉽게 풀리겠군요. 풀리다마다 살기 좋은 지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행동이 점점 수상한데. 내가 백년 무녀한테 혼린 게 아니야. 따라가보자. 배도 고프고. 아, 꿩이다. 귀엽지만 할 수 없어. 나 배가 고프고 쓰러질 것 같아. 저,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무슨 소리가 났는데? 아니, 강호가 여긴 왜 왔지? 강호야, 강호야, 정신 차려. 왜 그래? 강호야, 정신 차려. 괜찮아? 강호야, 눈을 떴구나. 이런 데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강호야, 일어났구나. 강호야, 왜 그래? 안 되겠어. 우리 떠나야지. 어디 가야 돼? 누가 죽었었나? 백년 묵은 여우가 없지? 이때다. 강호야, 깨어났구나. 강호야, 깨어났구나. 살려줘! 강호야, 어디 가는 거야? 알 수 없는 애야. 강호야, 어디 가야 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빨리 하루를 찾아야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요. 내 뒤를 쫓아오는 거 다 알아요. 좋아. 나랑 숨바꼭지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아저씨는 지구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를 지쳐먹을 그들 것 같아. 꼬마야, 절아. 절아. 거기서. 자, 그 사람. 너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 놓아줄 수가 없다. 어떡하나? 할아버지는 초등료도 사용하지 말라 하셨는데, 참아야 해. 저를 비켜요. 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무서워요. 비켜주세요. 정한 나무 사기야. 응. 아! 이게 뭐야? 아! 저기, 저기, 저기. 아! 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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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라. 이건 다른 동물 아니야? 괴물님! 아니, 민하님. 전 보다시피 목욕도 하나 더러운 몸입니다. 아기, 날 식인종으로 아나? 너무 맛도 없게 생겼어. 도망가자.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이제는 안 놓친다. 안 돼. 천국이 날 없자고 약속했잖아. 이거 놔! 놔란 말이야! 놔! èreks 유리가 백년부근 temu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유리가 위험에 빠진 것 아니야? 내가 구이하지! 야! 괴물아! 우리를 놓고 가라! 어서! 내 솜씨 한 번 볼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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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기분 좋게 새카졋가라 그것이 일로 온게 답입니다 간다 자, 앉으세요 예, 저... 말 안해도 알아요 변비 때문에 오셨죠? 그건 어떻게 하셨죠? 의사가 그 정도쯤은 알아야죠 아이고, 왜? 아이고, 설사가... 아이고, 아이고, 왜? 급해 이봐요, 치료비로 주고 가세요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들어가시죠 예 임신인가요? 아니예요 아니,전 가스가 찼어 아, 수확에 이상이 생겼군요 아예 아이고, 쉬 spinning 가스가 빠지네 네? 아이고!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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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심표기야. 차프단 시키셨어요? 아이워, 뭐지?! 여자가?! 아이, 무슨 석파말씀을 이러면 육첩파배우인데. 아이고, 좀 떨어져. 아이, 사장님. 응. 그래, 그래. 듣고 있다. 어? 유리가 위험해져 있다고? 무슨 헛소리야? 영훈하고 이야기하고 있나? 머리가 도운거 아냐?